탱크! 탱크! 벤자 캄프그룹에 레디! 포 액션 터널 세이버 탱크! 터널 세이버 탱크! 터널! 고수적 찬찬할탄! 야 지금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폭세 대충 놔두고 폭세대가 대충 놔두고 폭세대가 대충 놔두고 내 생각에는 근데 지네들 알파 아니면 폭스쪽으로 3개가 웨이버 할거 같은데 내 생각.. 저기 폭세는 어차피 대전 참사에 까면 막혀 겔리슨 아저씨가 아키여? 시가지에 뭐..뭐 받께여? 어? 시가지에 뭐 받께여? 무번동포요 아니 지금 제가 할게요 시가지에 시가지에는 내 스파이크 가지고 저 벌집핏자 만들어 줄게 그게 훨씬 나아 둘 다 배치해? 둘 다 배치해? 그냥? 탁들이 발사해줘 벌집핏자 지난번에 봤잖아 내가 스파이크 가지고 저기 처박혀가지고 스파이크랑 직사랑 같이 가러 스파.. 직사하기 사거리 좀 짧아가지고 스파이크 몇인데요? 스파이크가 얼마냐? 여기 보자.. 2600 존나 모네? 응 개사기야 저거 타속도 존나 빨라 유즈룻 봐 유즈룻 뭔데? 그래서 저거 최고 스파이크 정도만 하니까 사거리가 좀 닿았지 무번동포 가지고는 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 이겼는데 포병은 내가 막히게 그럼 포병은 내가 막히게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어차피 나는 귀갑댁이란 이름을 다한 포병댁이니까 달콤 유즈룻 포병은 이 게임에선 전차를 막는게 아니야 나한테 연마탄 있으니까 Videos 하여튼 쟤네들이 어느 쪽으로 웨이브 하는지 봐야돼요 전차를 막으려면은 항공기가 필요하지 전차가 필요한게 아니야 아 근데 알파로 아무도 안가봐요 알파 내가가 그럼? 어차피 내가 수빈을 하니까 기가 빼기로 해봐야 하고 뭐 나오겠어 아 폭스 내가 받을게 폭스 내가 받을게 어 아니 그러면 저 빨갱이 저 양반 어디 한다는거야 그래서 저 양반이 말이 없네 ussr 저 양반 폭스까지 맞는다고? 네 내가 폭스 맞을게 폭스나 저 c가지 대충 보고 계십니까 그럼 저 c가지 내 포기하고 애초에 뭐 할것도 없었지만 ussr 저 사람 잘하나? 아니 말이라도 통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자 나는 음 아이씨 ㅅㄹ ㅈㄹ ㅉㄹ ㅉㅉ 아 유리 깔고 있긴 깔고 있어 쟤 응 어디.. 아니 어디가 간다는거지 말은 해줘야지 그래야지 하지 뭐 말이 없어 저 양반은 마스건 마스건 아이 잘 되겄지 잘 되겄지 아니 cv 왜 좋다 배치해 아 미치겠다 아니 뭐 부정 cv니까 저기다 배치해도 되지 않나 아니 c가지 박아놓는게 낫나 정리 안내 대응 그 마스건 조리 녀석 이리오 지어내 세트 우왕 에잇 소금 더 뭐야 이 양반 전차 뽑아가지고 델타 막으려는 거야? 아예 말을 해줘야지 1, 0, 시작 아 졸라스러워 응급이 되어지러워 이사소통이 돼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어? 아 이거 뭐야 어 오고있어 윈이 어 클러스터야? 네 클러스터 마스 불러요? 마지막 아프겠지? 아니 씨발 년이죠 어 적들 멈췄다 적들 멈췄다 덕분에 오케이 오케이 굿킬 굿킬 아니 알파 간다면 알파 간다고 핑을 찍어 죽을던 것 같다 얘가 이미 보병 다 보냈는데 우측으로 딕첸이 가고 있어 제가 옛날에 봤던 애 같은데 딕첸 아 이거 폭스톨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병돼? 증언 좀 해줘야겠어요 거기 K1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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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라에 콜렴 아 남순아 나아지나야 시시 세롬만 쟤들이 항공기 끌고 오갔어 처음부터 끌고 올 수도 있죠 방심하지 맙시다 명백한 가능성 가능성의 짐승 아유 유니콘 꺼라 흐흐흐 욕 존나 나오던데 나가라 뗏때로게 뗏때로게 나가라 욕 욕한 대충 사유나라가 아니구나 씨빨 K1에무 많이 나온다 능 흐흐흐흐흐 야 치공했으네 다행히 친구들 안녕 안뇽 막았어 막았어 응 K1에무이 다 빨라 수고 약사안팔 비스라인 우리 스팸을 좋아해 비스라인 음 응 스파이크는 답을 알고 있다 우리 팔급이 촛 잭슨 통계가 마르면 축하시켜버리면 되지 너빈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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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새끼들 참.. 아유.. 뭘 이렇게 렉이 심해? 아 짜증나게 제약지 제약지 러너 세이버 탱 파일 아 진짜 K1A1씨 이봐 연비 좀 고쳐주지 제약지 제가 튕긴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보복 같아 뭐 그렇게 협조적인 애도 아니고 그래야지 님이 M1A2를 세대를 뽑을 수 있으니까 음.. 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유지 아 나가라 나가라 나 K1A1 7대쯤 뽑자 인성 요오.. 야 5대 더 뽑을 수 있다 아 귀여워지 아 이제 K1A1 소비해도 된다 이제 전차는.. 상호파기야 이래라 스파이크 .. 응.. 라팔 뽑아나네 땡큐 하하하 가이드 인정 에스쿨이 에스쿨이 내가 지금 씌우기 놀았어요 어디다 쳐바가 났겠죠 지금 아이고 일단은 폭스는 문제 없어져요 저 북한 단독 덕이야 스파이크 일합니다 스파이크 일해요 오케이 오케이 굿킬 굿킬 못들어 이거 못들어 막 뽑아놨네요 이 새끼 이러니까 포인트가 없어서 유닛을 안 뽑지 있을 거 같은데 오 케이9 4대네? 와씨 네, 썰렀답니다. 존나 썰렸네. 야, 진기 카자. 레오파자2에 A5도 좋대. 갓팔크다, 갓팔크. 시대의 양심. def 시비뾔크가 죽 interview. ェ 전 저런 소리 좀 бат... 호전화 사이 와 근데 D80P라는 진짜 실감나네요. 80년대요? 허, 아니요. D80P는 언제까지 굴렸을 텐데. 아, 못 뽑지? 심심한데? 아이구야, 이런. 와, 저거 한 번에 다 죽네. 이게 1위가 아니냐? 와, 240mm에요 그거. 240mm? 아니요, 240mm는 아니고 그냥 네이팜인데. 아, 예, 240mm 맞네? 어. 맞, 맞네? 네, 어. 저기 땡치리 비우, 아니 비 있는데다가 네이팜 좀 쏴주겠어요? 제가. 사이좋게. 구우라고. 수고나네. 이거 겁나가지고 못 들어온다. 쫄아가지고. EBK. 2차주니 enjoyment. 오전에그. wilt, 봐라 원내 glimpse. 뭐. 아, 100준이 있는데 15 topp 1.00원에val. 3.05.25 주uestas. 나? 예예 좋지 않냐? 정말 좋은거죠 인정한 폰은 150원 150원으로 시작해 오씨가 아니 들어가도돼 들어가도돼 쌍땐 남아가지고 아니 그걸 뭐 수단? 아 어떻게 구워야지 잘 구웠다고 소문이 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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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파이크 무서워서 못들어와 절대 못들어와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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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메르카바 부를게 어휴 스페크 진짜 많이 쐈다 너무 많이 쐈다 스페크 이상하다 포병 어디다 숨겼지 이새끼들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겠지 보니까 찰리에다가 존나 많이 숨겨놨더라고 찰리쪽에다가 포병도 많고 포병도 조금 하ért 포병도 많아 포병도 많 звон공 포병도 나오 meantime 1,2,2,3 2,2,3 2,3,2,3 클릭됐다 오케이 붙잡이 붙잡이 아 일단 알파에다가 알파에 있는 애들 방어 목적으로 일단 고수해놓을게요 델타 쪽에 내가 지금 병력 부르고 있고 델타에 지금 적들이 뭐 뭐 있어 델타에 땡팔 거의 뭐 반공이랑 전체랑 많이 있죠 저기 뭐 뭐 있어 T7이 B 방 몇대 본거 같은데 내가 벌집핏에 맞는거 같은데 죽였나 떼고 공 하나 있지 않았나 죽였나 아 애매해 아 이래서 개운 애운이 벌프를 먹어야 돼 이래서 M8이고 A2를 써야돼 씨드 씨드 씨드가 애매하네 씨드를 좀 해야될거 같은데 아님 포병을 다 죽지든가 음 일단 저는 포병 먼저 뽑을게요 전차랑 대전차 무기 좀 많이 배치놨으니까 전차랑 대전차 무기 좀 많이 배치놨으니까 도착하자 다 도착하자 다 도착하자 왠지 도착하자 대전차 무기 좀 이소 도착하자 도착하자 헨트를 호크에 배치해 아 지금 호크 지금 지금 탄을 안 배치하는게 못하셨네요 왠지 사냥이 빵이 와가지고 저거 땜에 불안해가지고 지금 그걸로 침흑한테 보냈는데 아 뭐야 나가지마 이들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제발 부탁이다 아 우리가 점령을 점령을 풀어줘야 돼 이럴 때 있어 아 이 새끼들 아 이 빨갠새끼들 멘탈이 이렇게 약해 뭐 좀 어? 왜 이렇게 감투정신이 없니? 니들? 아 갑갑해 아 왜 어느쪽으로입니까? 음 네 다이렉트로 아 그래요? 같이 갈까? 일단 난 다이렉트로 시가지에다가 연막 뿌리고 어 아니 뭐 제가 네이팜 쏘는 방법도 있어요 아 네이팜 아니 뭐 연막 쏘실거면 연막 쏘셔도 좋고 네이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이팜 쏠테니까 네이팜 더 낫겠다 네이팜 쏘셔도 까지 꺼 네이팜 쏘셔도 까지 꺼 네이팜 쏘셔도 까지 꺼 응? 아니야 저한테? 어휴 야 애들 뭐 불같은거 쏘는거 아 제가 제공 게임 하겠네 내가 라파를 뽑아주고 너무 좋아 잘거야 쏘는거 열심히 쐈는데 한명도 안죽었네 미안하다 애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 내가 아주 그냥 어 애들 무서워가지고 그냥 한놈 타령하고 어 브라티노 막 쏘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사이드와인더에서 발탑 대 미쳐 으흐흐흐흐흐흫 저 다 쓸 일이 있나 있나 아이고 쏠수도 있고 어쩔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어 뭐야 내 쪽 공격 온다 내 쪽 공격 아 나 아직 왔네 우리가 먼저 때리면 찔려나 소병을 한대 때려 걸어봤어 약간 옆쪽으로 좀 움직이 좀 해봐 해봐요 스파이크로 칠테니까 그럼 5회 부대 준비하고 있어 너네? 네 T80이네 유리모? 어 오네 허 스파이크 옆구리 맞았어 이제 시작이야 에라 무기 다 꺼라 무기 다 꺼라 무기 다 꺼라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오게 두어라 기타 뒤로 가겠어 이제 일만 활동 항공기가 깡패지 이럴대니 그치? 어허 너 어쩜 내 스파이크가 많이 죽였어 다 죽였어? 스파이크 죽였어 이런거 진짜 응 저한테 어디 어디 뭐냐 너 뭐지? 뭐니? 내 입 안 뿌리고 있음 이제부터 바로 뿌리고 바로 출발하지요 시가지에 나가요? 어허 쏩니다 오케이 여가 가면 우리 피해 느낌없이 쏩니다 어디야 너 잘가 한 놈 터졌네 유감이야 공사의 질의 차이를 보여주지 보여주지 전차의 차이가 전역의 차이라는 것을 나가라 이 친구 너무 무섭다 나가라 나 1세대 역사항이라고 1세대 버텍 파이어 어떻게 한다 겟 겟겟 뭐야 이거 아이치 아 좀 재무중 놀러가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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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났 나가라 잠시만요 나가라 저거 나가라 나가라 어? 우와 많네? 되게 많네? 우리도 많아요 우리도 많아요 대략 저기 전차대 5대 여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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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2대 1대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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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2대 4대 4대 5대 괜찮은데? 싸따봐.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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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세례를 받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자전기 있는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